맥덩어리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 닥터서클 눈 밑까지. 날씨 엄청 좋아. 8. 고춧가루 캬 캬 캬 캬 그리고 여기 있는 밖에서요.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예쁜 집이 보이지만. 저는 이 집이 새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슨 베이스 볼를 운전시켰습니다. 저희는 스타벅스에 받는거죠. 스타벅스에 받는거죠. 스타벅스에 받는거죠. 스타벅스에 받는거죠. 스타벅스에 가면 가고 나서 라면 집을 가고 싶어요. 그 쟈벅스에 받는거죠. 제이슨은 저기있는데 비교 못찾게 하니까 맨날 찍어놔야지 자 저게 마차랑 차이랑 섞인거랍니다 마차만 있는거 아니고 마차, 마차, 차이와 차이예요 마차, 마차, 차이예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마차... 진짜? 알아요 알아요 저희는 일본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일본 라면 이거 두 번 눌렀죠? 차 두 번 누르면 저지란합니다 막 시작하고 차이도 안 좋아해요 차이도 안 좋아해요 차이도 안 좋아해요 차이도 안 좋아해요 사실은 안 좋아해요 진짜 안 좋아해요 그냥 한 번 더 좋아해요 다야죠 다야죠 아, 또 하 verliert 진짜 잘 보기от니까 이런 털어뱅 좀 이런 털어뱅 좀 다야죠 자, 이 역사를 말해주는 사진들 자 이 역사를 말해주는 사진들을 보십시오 일단 라면 뾰수인요 라면 털어뱅 라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고요 라면에 다 먹었습니다 라면이 간당한 단맛과 산다른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어요 제니야 먹어봐라 국물? 넌 국물을 먹어봐라 나도 같이 먹어봐라 나도 같이 먹어봐라 같이 먹어봐라 같이 먹어봐라 같이 먹어봐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와보 깜짝 놀랐어 내꺼도 찍어? 너? 내가 먹은적 젓가락이 안 떨어져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젓가락이 안 떨어져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자, 렛 미 잇 자, 넷 미 잇 그래, 미소다 그 미소다 으흠, 으흠 으흠, 으흠 너무 배불러 온 우리 제니 밥먹고 지금 TJ Maxx로 소화시키러 왔습니다. 제이슨 기다리면서. We are waiting, 제이슨. 제이슨, 제니아 여기 봐라. 한국 화장품. 한국 가서 살 필요가 없다. 수분 채움. 한국말 쫙. Korean. Yeah, we should open and smell it. People might think they're stealing. No, people smell the things. Whoa, I like that. It smells good. Let me see. Oh gosh, I smell it. Let me open it. How much is that? Six dollars. Oh, okay. We can buy then. Six dollars. What a great deal. This is clean. This is clean. You like Korean. Oh yeah. Smell it. Oh yeah. Oh shit. Okay. I know. It's supposed to be, so. It's fine. We are fine. It's fine. It's fine. I like it. It doesn't taste like a normal cooking. Yeah. Yeah. Alright. The end of this week. I'll be back. I'm going to drink this. Once we're going to clean the food, We're going to drink it. Now we're going to eat good food. We have smoked soup. More soup. How is it? How much? 아니 뼈 안먹을라 뼈 없다고 하네 껍데기 밖에 없는거다 그냥 씹으면 된다 꼭꼭 씹으면 다 나온다 뼈가 없다 껍데기만 있는거다 그래 많이 물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오양 알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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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랑 леχ governors 과학조직 의식그러겠어 진짜? 이eb 기다리고 제가 주 라는게 모여 habl办 에이 저는 그 장면을 받았다. 그 장면을 받았다. 이 장면을 받았다. 그 장면을 받았다. 그 장면을 받았다. 왜? 너가 famous? 아니, 내가 못 받았다. 아니, 저거 이거 이거. 그 장면을 받았다. 내 이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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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은 금방 안맞이 없었다. 저는 그 장면을 받았다. 하지만 그 장면은 영국을 받았다. 아무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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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